어? 떴어어 우와 이거 임무티콘 예쁘다 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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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 난 왜 안 떴 너도 이제 뜰거야 와우 댓글이 또 오랜만에 다쳐라 그치 그럼 오랜만에 다치 있어? 근데 아직 뜨지가 않았어 나 떴어 좋았어 소리 좀 낮추고 소리 좀 낮추고 조금만 더 볼게 소리가 진짜 안나죠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셉은? 입지가 그린 둘 셋 안녕하세요 입지입니다 안녕 오늘 저희가 오늘 할 것은요 바로바로 그림을 그려서 무슨 그림인가 맞추기! 이거를 저는 오늘 4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속사 여기 언니들 우리 동생들 언니들 유채꽃 여기는 뭐? 지수 예치수와 예체크 두 팀이 아주 체크 그러면 한 분 다시 제발 제대로 보여주면 유체크 꽃에서 고기로 바뀐다고 언니 좀 다 알아주세요 시작 우리는 예치수 이거 중요했어요 자 그 다음 남의 문 시작 우리는 유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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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 팀이 서로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역시 이제 한 팀이네요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저희가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봐요 네 여기 이렇게 자 안 보이도록 잘 이팀 지팀 이렇게 두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아우처럼 두 팀이 알아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좋을지 뭐가 나쁠지도 모르고 그냥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우선 골라주시겠어요 여기에 제시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 누구 맘대로 그럼 언니 우리 양보해줄게 그래 고마워 그러면은 유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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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유체크 팀 이 팀이 됐고요 네 예치수가 진 팀이 됐어요 맞아요 오늘 사회자는 굉장히 스키디하네요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해볼게요 제시간은 5분이고요 네 이제 요거를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네 그러면 이쪽에 앉으신 분이 스케치북에 그려주시면 저를 등지고 앉은 사람에게 이걸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너가 그릴래 내가 그릴까 어떻게 할래? 일단 휴대폰 이렇게 해놔요 왜냐면 보면 안됩니다 그래 저희 할 시간은 언니가 그릴래? 그래 진짜로? 잘할 수 있어 너가 그릴래 내가 그릴까 진짜 잘할 수 있어 그래 그래 나 못 믿어? 그래 어 만지지 않을게요 만지지 않을게요 일단은 이거에 제일 중요함이 비판으로 말하면 안 돼 쟤네 하긴 동안 우리는 못 알아맞히는 거지 어 근데 왜 저희가 먼저 해야 돼 맞아 지금 준비를 먼저 하고 있어 너네가 더 예쁘니까 아 좋아 어 찾기해 잠 다 안 지내줘 아는 주인공 하이버 아우 좋다 이거 안 한걸로 쳤으면 더 좋았을텐데 꽃재내려다가 응 잘할 수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근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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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요 꼭 스티치북 하나를 다 써도 되죠 여기다 그림만 드리고 얘기해요 상관없어요 크게 하면 좋지 근데 자기 파는 대로 하면 돼요 네 이거 이기면 상품이 있나요? 상품이요? 있잖아 우리 진팀이 저를 포함한 이빈팀 이렇게 세 명에게 소울 거 왜 소울 거 그리고 그러면 MC님은 그냥 드시는 거네요? 당연하죠 너무 너무 힘들잖아 알았어 알았어 시급이 있어야 돼 시급이 있어야지 나는 미리 메뉴 정해나 알겠다 미리 메뉴 정해나 아 이긴다 이거 난 블베리 난 이제 안 할래 아이스크링 난 딸기 치즈웅 그러면은 웃기려고 하셔야 돼 어 알아 우리 먹어야지 근데 나 한번도 웃기려고 가지고 니아야 우리는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냥 뭐 이거를 그리면서 미찌한테 보여주기가 힘들잖아 응 그러니까 다 그리고서 나중에 보여주자 뭐? 그냥 진짜 승부를 하세요 아니 미찌 막 이렇게 그런지도 보이 그렇지 재미없지 아니 미찌 나중에 재미있지 그냥 생생하게 그냥 생생하게 게임을 하면 될 거 같아 근데 보여줄 수 없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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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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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봐 앞에 봐요 사진같이 난 눈 큰 거 알지 그냥 바로 바로 시작할게요 네 시작할게요 네 시작 말하면 안 되실 거 해바라기 아 언니 손따는데 안 보인다 사자 맞아 사줘 좀 멍멍이 아니야? 멍멍이? 고구마 고구마 멍겨 빨리 빨리 넘겨요 멍멍겨요 미안해 A4라 힘들어 그래 볼 수 있지 우리 잘하니까 어.. 찬스캔? 저것은 배 어.. 잠시만 장바구니 마트? 아니 이게 뭐야? 떡볶이 맞았어 뭐야 생각보다 되게 잘 윤나가 지금 모니터 중인데 윤나 누나가 뭘로 가는 거야 치즈? 이즈가 구융 구융 어.. 김밥? 삼각킵밥 뭔데 이거? 야 안돼 글밥 분리수거 아니 좀 글씨 반칙이지 분리수거 아이스크림? 콩나물? 어.. 포도 뭐야 멍멍이 크림 왜 이렇게 먹고 패스해도 돼요? 이거 너무 어려운 건가 댓글 패스 패스 저 궁금한 게요 이 팀이랑 지 팀의 주제랑 아 그거 상.. 사막이 아 그 사막이 아니 사막이 아니 그거 사막이 사막이 이거 좋아져 친구야 나 그림을 잘 그렸어 이거 서인장 그래 서인장이 뭐야 그거는 내가 어떻게 설명해 아니 그리그로 그려 나 그리그로 그려 크레이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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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이야 맞아요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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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쓸 수 있고 이런 거니까 축구본 야구 선풍기 맞아요 잘하네 이걸 막 뱉어야 돼 이거는 어 어 참기름 참기름통 캣 립스틱 립스틱 맞췄어 와 참치캠 코를 음료 캠 음료? 어륵 아이스 아메리카노 와 아니야 공투그룹? 응 와 카페라떼 왜 추워 바닐자라떼 아 바이스크림 마키아토 얼음 초코 아니야 녹차 프라푸치노 자바칩 프라푸치노 이시료 핫초코 핫초코 춤추 알갱이는 핫초코 언니 아이스 초코 난 사랑해 언니가 좋아하는 거 홍시 스무디 와 언니 뭔데 음료 버블티 비전과 카페라티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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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근데 이게 마찬가지야 아 5분이면 괜키네 오디오 블랙홀 라디오 스피커네 스피커 라디오 라디오네 라디오 입술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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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텔레파시 유숭이 이어폰 귀 신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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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팽이관 달팽이관 체령이야 달팽이관 저 귀는 체령이야 원숭이 귀 귀 아 보기관 그러면은 말 맞추면은 팩스했던 문제 다시 내줄게요 5분 결제까지 잠시만 언니 2배에서 말해 귀속날 응 신노로 할 때 이거 왜 텐스 왜 왜 크레파스 기차 아 잠깐만 다시 볼게요 언니 그러면 이거 맞추기 어려운데요 환경사항은 그거 보는데 그게 또다 잠시만 응 응 잠시 꿈 날아의 작은 평화에 남의 남의 정의 시안 시안 뭐지 이게 뭐야 나도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지 예지수로 화음 잡을래? 1,2,3 예 삶의 빈자 어? 아 미안해 너, 너, 너! 아, 왜 아무튼 귀를 열라고 예지수로 화음 쌌잖아 어때 화장실? 아, 지수를 해야 돼 화장실 그럼 넌 수험할거야 기다리잖아, 화장실 오디션 보는 사랑 오디션 지잖아 참터자 예지수는 뭔데, 그럼? 술을 전하고 있지! 맞혔어, 있지 니찌! 니찌랑 얘랑 연관이 꽉 차가워 사실 방해하자마자 방해가 절대 되지 않는거 같아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아이디 네 끝났구요 이게 뭐야? 워너비였습니다 이게 뭔데? 이게 앨범 3점 아 뭐야 야 무슨 대장이랑 맞고 장기를 그려준거 같다 뭐야 자 미찌한테 그림설명 한번 해줘 이 팀은 이만큼을 맞췄습니다 저희는 일곱 문제를 맞췄습니다 우리 근데 잘 고른거 같은데 이 팀이 잘 이 팀이 좀 한 번에 맞춘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면은 자 이제 이 팀 끝났구요 저희가 방해를 하려고 하운드에서 따고 소리를 질러봤는데 충분히 방해됐어 아 그래? 우리 최 작가님 최화가님 그래서 누가 그리실거에요? 저요 그러면은 누가 그린다고? 나 저의 추상적인게 있는거는 이렇게 나를 볼게요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글씹 쓰면 안돼구요 글씹 쓰면 안돼 자 미찌 우리가 이겼다 준비 시작 자 지렁이 아니야 강아지 아니야 아 악모스 닥스운스 유니콘 유니콘 이거 특이한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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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풀소 플러스 근데 이거 진짜 보기 힘든 유니콘이 아니라고 말 오케이 오케이 엑스가 플러스한거 어 책 쓰면 핸드폰 아 글씨 잠시만요 조회하겠습니다 잡을 쓴게 아닌데 아 오케이 글씹 쓰면 안돼 알았어 그러면은 글씨 쓰면 안돼 장난이기 근데 글씨 안쓰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궁금한게 있는데 저걸 말고 다른걸 묘사하는 그걸 하는건 상관있어 글씹 쓰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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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풋기사람 풋기사람 야 안무한테 내리지마 근데 와 이건 있지 다섯명 되게 먹기 힘드네 있지는 맞네 아이시 다여달라 오케이 우리가 처음 어렸을 때 보여줬어 나 처음이야 깜짝이야 선인장 집 양초 촛불 해이크 해피 버스테이 조심해야돼 축하해 촛농 해가 떴습니다 불조심 근데 걔가 뭔데 걔가 뭐야 저거보다 야 가하면 아닌데 못 알아듣겠어 그건 좀 케이크를 해로 가면 아니 해는 어느 쪽에서 뜨게 너 그래 왜 아 예전에 나 못 들었어 집중해 안 통 봐봐 이걸 생각하면 근데 빠르게 눈 쪽 아니 그거 말고 맞아 이쪽에서 반응 잘해 케이크 이거 뭐야 케이크 해피 버스데이 케이크를 밤에 먹 버스데이 나는 패스해도 돼 해 말하지만 사랑 축하해 아니 그렇게 일정적으로 세게 타지 말라고 네가 왜 단어만 하는데 그립을 여부를 그리겠어 스토리 라인이 있겠지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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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립을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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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케이크 알았어 알았어 다시 지워 지워 해는 알았어 지구는 자전을 해 꼬깔콤 갑자기 꼬깔콤 아 축구 동아리 동그라미 아 꼬깔 태양 아래에서 생이 아 셋이 연관성이 도대체 뭐야 그걸 더 가려 갖춰야지 언니도 멋있다 설명을 하네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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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3분 됐습니다 안 보이고 나 밑짓 오오 오 뭐지 잠깐만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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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려고 하니깐 어렵네 에어 컷 야 다 그리기 전까지 너 안 그리기 하지마 너 머리가 예지언니 돌려 말해주시겠어요 무선 이어폰 알았습니다 무선 이어폰 스키 뭔 스키야 아니 이거 미칫 아 보여요 조금만 이렇게 아니야 잘 야 너 도용하라고 이거 안 보여요 여기서 3분 30초가 아니 너 조용해 샤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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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어 화장실 욕조 얘가 뭔데 칫솔 야 그럼 장난해 믿지 이거는 그냥 저 포기 얘 머리 이상해 내가 봤어 이거 무슨 쟤 옆에 어떻게 들어왔어 야 수고해서 들어왔어 야 야 야 야 너 칫솔 이렇게 생겼어 4분 됐어요 4분 칫솔 걸으면 언니 다음 거 할 거야 나 할 거야 샴푸 리스트 어 오케이 뭐야 아니야 맞아 맞아 뭐야 맞아 맞아 자 방해 안 해도 돼 그래 이거는 아 이거 진짜 멋있었다 4불 4불 4불까지 다 아파 아 미안해 자 아파 어 방금 안 해도 왜 불러요 언니 좀 우리 여름에 뭐 하는지 생각해봐 아 드라마 드라마 어 오케이 자 30초 남았어요 flower flower 오케이 언니 말하지마 정원 아니야 근데 얘가 문제 있는 거야 근데 아니 알았어 비닐점은 언니 말하지 말라고 이게 해지 해 해 대양을 피하고 언니 대양을 피하고 시 대양을 피하고 이건 시간 남겨야 전 제 시간 남겨야지 너 나 안 해 너라 태양이야 꽃 예 중단 끝 5분 땡땡땡땡땡 언니 근데 언니가 해까지 얘기했잖아 근데 꽃이 있으면 해바라기 아프다 대양을 피하고 시 아 정말 제가 봤을 땐 박빈이었는데요 정말 아쉽게도 G팀이 아쉽게 잘 맞췄다 하나 고구마 아니 잠깐만 둘 셋 네 문제로 아쉽게 아쉽게 그게 아니라 G팀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 팀에서 일단 아니 나 우선 드립을 보여주자 처음에 스트롱링 띵어를 좀 보여줘 보여줘 첫 문제가 야 근데 나 이 집에 가는 줄 알잖아 여러 분 있잖아요 이건 사자고요 이건 고구마 이거는 뭐예요 떡볶이? 아니야 하나도 안 보여 미안해 미치고 누가 봤던 이건 사자 고구마 고구마 이거 떡볶이 이거 포크에 찍혀져 있는 이 밀떡 보이시나요? 밀떡이고 이거는 앨범 세계에 저희 워너비 포인트 안무를 했는데 못해서 패스를 했고 선인장 선풍기 립스틱 그리고 얼주가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일단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렸는데 얼주가가 너무 어려웠어 아 나 못 맞췄어? 응 이게 뭔데?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를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를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를 얼어 죽어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단어를 누가 쓰는데? 몰라 저는 처음 들어요 얼주가 아니 그게 원래 있는 말이야 약간 줄임말 같은 거 몰라 얼주가 얼주가 그래서 귓속말 할 때는 아 귓속말 하고 저희 워너비 3점 이거 저희 앨범 3개를 표현한 거예요 보면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근데 저희 다섯 명이 벽에 있는 거랑 대장 창자 막 이렇게 대장 창자 모르고 보면 미안하다 나는 사람이 이게 여러 개 난 당연히 오디션 뭐 이런 거 오디션 참 깜고 그래 앨범 이번에 좀 특이하게 나왔잖아 앨범은 이거 형식 이렇게 보니까 잘 그려놨는데 그러니까 얼주가가 무조건 아아를 마신다는 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그 다음에 지 팀 보여주세요 작가님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근데요 우선은 저는 말을 그리려 했는 우선 이 친구의 문제는 나 여기로 볼래 우선은 어쨌든 그림을 그리려면 사람이 짠 하고 갑자기 짠 나타나진 않잖아요 획을 하나 그리는 순간 일 그럼 이렇게 그리는 순간 뭐 지렁이 지렁이다 왜냐하면 일단은 근데 그게 원래 원래는 그래야 빨리 맞추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커넥션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따로따로 오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일단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말이었는데요 지숙하다 말을 했는데 그 안 돼요 잠깐만 친구야 우리 약간 타운 다운하고 우리 팀이거든 그 약간 우리 딸 팀이 약간 미스하지 말고 팀킬하지 말고 말이었는데 그 말보다 유니콘이 더 알아만치기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유니콘도 좋아하니까 맞아요 유니콘을 그린 후에 꼴을 계속 X를 쳤는데 뭐라고 하는지 뭐 꼬깔꼬? 뭐라고 했죠? 아니 아니야 꼬깔꼬는 그 전이고 이건 그래도 말까지는 했는데 이게 플러스 어, 맞아요 X를 했는데 계속 뭐 플러스라고 잘했어요 얘는 반칙이어서 핸드폰인데 제가 통신사를 써서 반칙이 됐고요 그리고 달라달라 달라달라 다섯 명 그렸고 네 그렇고 그래 이것 좀 물어봐 이게 뭐야 미역국이었어 근데 언니가 국을 안그렸잖아 근데 솔직히 이거는 이 친구의 잘못입니다 근데 내가 국그릇을 그리고 미역국을 그리면 솔직히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굳이 근데 태양을 그리는 시간에 태양을 그리는 시간에 구글 그리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국그릇에 미역국을 이렇게 하고 미역국을 그리면 얘가 이게 뭔데? 왜 국비 너무 많아 근데 생일하고 미역국을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는 식탁하고 구글 그려놨으면 이해를 하지 뭐 이렇게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했지 생일 그리고 아침에 먹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 아침 하고 구글 그려주려고 했는데 근데 얘는 뭔데? 호칼콤 아니 아니 너가 이거를 못 알아듣길래 계속 내가 생일 생일인데 계속 너가 초 케이크 초 막 이런 그래서 내가 아니 처음부터 시작할 때 하고 이제 나는 이제 버스데이를 다시 했는데 패스를 한 거지 다음 미역국까지 가지 못했어 그럼 이거는 이거는 샴푸 인스톡 샴푸 인스톡 약간 이렇게 보면 그냥 샴푸 인스톡 샴푸 인스톡 약간 콜라 같기도 샴푸 인스톡 샴푸 인스톡 칫솔이래요? 이건 미역국 입장도 들어가야 돼 미역국 입장도 들어가야 돼 미역국 입장도 들어가야 돼 그러고요 이거는 꽃 해 꽃 해 해바라기 이건 내가 좀 이거 잘 맞췄다 아니 근데요 왜냐 너 빨리 해명해 내가 잘 피해 어떻게 들어가 근데 춤을 잘 피잖아요 예쁘잖아요 여기 댓글이 리아가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하네 질 수밖에 없게 그러면 우리는 방금 내를 다 정했어 그러면 여기 메뉴 그러면 그래 너 그래? 나? 어? 너 블루베리 아이스크림? 어? 아니 아니 나 말차 나 녹차 아니 나 녹차 그거 녹차 아이스크림 들어있는 라떼 어? 그거 두 개 하면 돼 말차 아이스크림 이게 아이스크림 들어있는 거야? 내가 먹는 거 나는 딸기 치즈 아이스크림 댓글에 리아 피토하는 줄 아니 리아가 방금 아파 초초초하는 애 아 이거 원해 피토하는 애 아니 원해 피토하는 애 아이스크림 그러면 번외편으로 이거 갔다 올 때 아니 그럼 우리 쟤는 기회하면 어쨌든 가야되나 번외편으로 나는 둘 다 가 사이좋게 가 언니 아니 왜? 왜냐면 어 들고 올라야때 묶어보니까 아이스크림 같이 가야지 그래 같이 가자 너 혼자 못 들어가 가자 너 지갑 가져왔어? 아니 언니 카드 아니 없는데? 내가 있어 내가 나도 있어 나도 있어 나한테 나한테 이거 처음 봐 그래서 내가 지갑 오늘은 갔다와요 티링이가 쏜다 지금 갔다 오나요? 안 되면 이러면 뺌는데 쿨하게 갔나 지금 가는데? 어 다녀와 그 동안 내가 미치한테 문제되고 있을게 간다 가자 이거 들고 가는 거야? 아 진짜 나 찢어갈게 그러면은 약간 번외로 내가 그릴 테니까 이거 나머지 문제 몇개 있거든? 지팀 어 지팀 못맞춘게 아니라 아예 같이 못하고 싶어요 이거 맞춰볼래? 그래? 우리 둘이? 갔다올게 둘이 더 맞춰볼래? 아니면 한 명이 맞춰볼래? 내가 그릴게 어떻게 할까? 공기장 가운데로 가요 가운데로 가요 그럼 안녕하세요 알아서 알았어 하나 두개? 하나 알아서 두개 많을 것 같아? 그것만 알려주세요 많지는 않을거야 아 2개 많지는 않나? 안녕하십니다 이거 누가 들어줄래요? 내가 들어줄래요? 내가 맞춰 그러면? 그래 나 잘 맞춰 이거 맞춰 준비 너 목표 시간 얼마나 할래? 그냥 시간을 채줄래? 잠깐만 나 이거 핸드폰 만질 줄 몰라서 내 폰으로만 해 나 시작 누르면 시작 누르면 해 준비 시작 시작 아 그거 넘겨야돼 그것도 넘겨야되잖아 쉬고 짙다 당근 피자 끝인데? 대사무 단소 마스카라 마스카라 끝이야 뭐야 1분도 안 걸렸어 그러면 언니들이 조급해서 조급해서 여유를 가져야돼 여유를 가져야돼? 근데 나도 처음에 너무 급하다보니까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더라고 예지언니를 그려볼까? 그래 좋아 나도 예지언니 그릴게 그려봐 나 미지들 아니 미지를 그려보고 있을게 미지를 그래 그림은 대충 빠른 선이 좋네 그쵸 이거 리언데? 에어컨 꺼도 괜찮아 그럼 그럼 난 리언네 먼저 그려봐야겠다 동그라미 땡 유제이도 보여줘 알았어 아 이게 매직이 안 됐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치 어떡해 너무 퀘어하다 뭐 하다가 그림을 드리게 되었는가 저희가 컨텐츠 새로운 컨텐츠를 여러분을 찾아 뵙고자 시도를 해드렸습니다 재밌었을 것 같아 근데 약간 차곡력 근데 그게 진짜 있어요 예지언니랑 지수언니가 갑자기 담으면서 얘기하다 나가잖아 심각하게 조용해진다 심각하게 조용해진다 바로 조용해진다 맞아 예지언니랑 지수언니가 있으면 진짜 이렇게 되는데 누구야? 누구지? 이거 우리 노지 아니 jyp 직원분 갑자기 형고 쥐고 계실거야 다시 그려볼게 캐리커처처럼 누구 그려둘까 언니 말만 해 리즈니 그려봐 우산 리즈나님 리즈니언니는 그때 진짜 예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리즈니언니 자켓사진때 언니 하트 귀걸이 빨간색하고 메이블머리 했을 때 기억나? 파란머리에 그때를 생각해서 부를게 고마워 망했어 파리에이지 초상화가 생각이 나는데 유나가 그린 예지 순정만어야? 아니요 근데 예지에서 이렇게 합쳐지면은 게임하면 무조건 지을 것 같아 약간 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해서 둘이 조합이 좋진 않아? 둘이 항상 안 붙게 반하지 나 봐봐 문아 언니는 눈꺼풀이 창이 된 것 같아 고마워 미안해 예지언니 내가 뭘 만든거지 내가 뭘 그린거야 불안하다 좀 떨려봐 오늘 쌍꺼풀이 창이 했어 우리 춤이나 추고 있을까? 좋지 우리 춤이나 추고 있을까? 우리 춤이나 추고 있을까? 좋지 리아언니 하면 생각나는 옷이 뭐야 리아언니 하면 생각나는 옷이 뭐야 리아언니 하면 생각나는 옷이 뭐지? 뭐지? 언니 이건 누군데 여기 가자 이게 너무 두꺼웠어 초기 이게 엇감이다 엇감 어? 이게 뭐지? 너무 멀다 저 게임 진짜 못해요 언니? 따도 못해 아 맞아맞아 난 게임 뭐야? 아 그거야 나 게임 진짜 못해 이번에 새로 시작한 게임이 있거든 진짜 못해 참상했어 어 잠시만 다시 그릴까? 보여줘 있지 내가 이렇게 생겼어 눈이 너무 처졌다 아니 아니 치아를 먼저 그렸더니 입술이 너무 두꺼워졌어 보여줘 보여줘 안 돼 안 그릴 수 없어 알겠어 나 그릴래 그래 어 나 눈은 잘 그려 그려봐 리찌 제가 유나를 내가 뭐 그려볼까요 유나를 그 사람을 보면 나였어 정말? 예지 조금 아까 연습 네? 위아 위아 앤 아 그거면 안 돼? 둘이 지금 나 둘 다 나그리고 있어? 내가 둘 중에 뽑는 거 잘 그리는 사람 아니야 그냥 되게 사실적으로 나를 표현한 사람 난 근데 되게 이렇게 한 방에 그리는 거 싫어하는 거 나도 나 엄청 선 엄청 여러 개 그리기 여러 개 그리기 나도 약간 그런 왜 동시에 귀엽고 멍청해? 아 진짜 뭐야 내 매력 아니야 진짜 망했어 명채가 제일 잘 그리는 듯 망했어 언니 왜 미찌도 뽀여줘 미찌도 뽀여줘 아 그리고 뽀여줄게요 그렇게 뭐라고요? 얘가 뭐라셔? 아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유나 너무 예쁘다 진심으로 팬입니다 세련 그림이 예쁘다 댓글 이쁘게 쓰... 어마 아니 그냥 올라오는 거 있다가 잠만 뉴진이의 스케치북 상태가 룸에 바뀌었나요? 아니요 누나 고양이 그려주세요 언니들 다 그리면 그려줄게요 유나야 박진영 PD님 그려줘 어 안돼요 왜냐면 잘 그려야돼요 고양이 좀 이따 그려볼래 그래 큰언니 둘은 또 깨어난 건가요? 큰언니 둘이 저 게임에서 좋아서 저희 저녁 사러 갔어요 큰언니들이 저희 저녁을 사주러 갔어요 뭐지? 언니 뭐를 그려면 작게 그려? 나 너의 취향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기다려봐 아 진짜 언니는 너를 알잖아 유나야 진짜 어렵다 왜 이렇게 생겼니? 언니 우리 언니 뭔데? 너 뭐만 들었어 채랑은 내가 참소한 마음을 잘 알아요 무슨 말 야 안 해보고 이 힘들어 언니 뭐야? 내가 뭐야 너보다 훨씬 잘 보이잖아 너보다 훨씬 잘 보이잖아 더 봐야될 것 같아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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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포패였어? 방금 포패였어 왜 강대였어? 강대였어 아니 잠시만 강대야 유나야 기라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직 안 됐잖아 누나 정말 그런 거 아니다 아니 방금에만 튀어나와야 돼 아이고 안 돼 아니라고 기라고 얼굴 왜 이렇게 빨라 쑥스러워 쑥스러워 여비만 귀여워 야 그러지마 알았죠 응 진짜 뉘체레이크를 그렇게 열심히 보면 더 더 얼굴이 안녕 우와 대박 왜? 누나 토끼가 왜 강한지 알아요? 토끼가 왜 강하냐고? 어 이거 맞춰봐 앞니가 튼튼해서? 아니 대박이에요 토끼가 왜 강한지 알아? 빨리 맞춰봐 토끼마다 종류가 있어 산토끼도 있을거지 그런거에 그거 아니에요 아 어 레빗이야 레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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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 토끼가 왜 강한지 알아? 알려줄까? 응 미치 토끼가 왜 강한지 알아요? 미치는 알까? 내가 방금 댓글 중에 하나 봤는데 네 망했어 토끼가 왜 강한지 알아요? 미치? 미치가 왜 궁금할까? 아 왜 그래? 내가 궁금해 미치가 아는지 난 그럴 수 있어 난 토끼 풀어요 왜 그런지 알아? 깡과 청이 있어서 대박이지 깡청 대박이다 응 그랬구나 언니 그림 보여줘 아니야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야 뭐고 뭐가 나 닮았어 너 너무해 나 닮았어 좀 정상했어 왜 나 닮았어 이제 귀 같아 그래 피라고 할 수 없어 응 그래 비가 빠고 귀 아 근데 이상해 왜 그래 아니 근데 언니가 한 번만 봐 아 하지마 왜 나 보여줘 응 뭔데 응 어 막하는 새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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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너 같진 않아 응 사실 널 그린 게 아니어서 하면 되는 거야 그래 사실은 제일 미치건 언니를 그래 그래 나와 함께 에이 삐뚤어졌어 내가 편하게 감각이 안 좋나봐 나도 아니야 맞아 대칭은 맞아 진짜 진짜 응 한번 핸들을 지적해 이렇게 아예 나도 모르겠어 어 어 어 사실 체력이었어 약간 안면부가 있는 게 아 지치력이었어 사실 체력이었어 아니 얘가 텀이 없어서 텀 짧게 하려다 보니까 주안 보고 잘 그렸어 안 보여줄 거야 믿지 모르겠어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다시 이제 깨뻐하게 와까네 나를 조금 안 닮았을 뿐이지 참 예뻐 너를 안 닮았잖아 날 그린 게 아니었잖아 이빨 그려야됐나? 치아 네 깨끗했고 이 사람에게 이 혹은 치아 어느새 그 둘은 잊혀졌다고 했다 아 그러게 예전이요 양세도 좋아져요 그런다 저요? 이건데 이건데 에? 왜 이런거 빨리 그려 뭐야 그렇게 할거야 나도 그럼 빨리 거기 얘기해 빨리 빨리 보조빼 근데 아직 우리 아가 제일 예뻐 나 믹지랑 소통해야겠다 다 됐어? 네 보여줘도 돼? 어어 보여주지마? 예지수 지금 소홀컵에서 먹고 있대 뭐? 진짜? 노담이 지겠지? 나는 저는 순수 미술을 잘 이래요 순수 뭔지 알지? 이런 이거 체력이 우프레를 빼고 다 잘하네 SNS 이러면 서운해야지 음 이거 중에 하나 그려가야겠다 You are my sunshine You are my sunshine 나 귀여워 유나 유나 닮았어 유나 유나가 다 닮게 만들어줄게 또 거짓말 치지마 여기서 유나를 다 닮게 만들어주려면 응 모르니까 모르니까 음 멍멍이 들려달래 멍멍이 들려달래 좀 더 우는상이어야해도 입술이 조금 더 도톰해요 리치들이 다 무용품 운동하는데 뭐 어떻게 그려야 되지? 뭐 뭔데 언니? 나 더 단게 그려준다며 그렇죠 사람을 씻는 북극곰 그려줘 유진이가 이거 애초에 비율을 너와 다르게 풀어서 어떡하라고 맞아 나 저한테서 또 뭐 하자 알면 안해 완전 나야? 말로 해야지 나 말로 할게요 앞으로는 아 콩다 왜 이렇게 유나묵 화장싹 응 아 뭐 코 눈이 왜 이렇게 불렀어 언제 와? 그러게 왜 안오지 언제 와 내가 볼때는 먹고 오는거 하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좀 더 유다 닮아도 내가 한두 번 가봤나 알면 나오고 아 옆에 사랑이를 어 사랑이를 해줘 사랑이 사랑이가 너무 닮았더라고 사랑이 너무 귀엽잖아 응 제가 맨날 차량언니한테 사랑이 잘 안해요 근데 나 알지 나 불안같아서 생긴 줄 알고 흠 맞아 그래 흠 지금 미지가 둘이서 둘이 밖에서 불안돌아 중인가 흠 그럴 수 있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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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드디어 왔습니다 열심히 먹고 힘내서 화이팅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꺼 이거는 블루베리 아이스크림 흠 흠 블루베리 오랜만에 소스 덜어달라고 안했지 벌써 있었어? 아니 미안해 자 말차 아이스크림 야하 너랑 아 나랑 유나가 말차라 유나랑 근데 저기 하나 그게 저거 유나가 아하 이거는 빨리 감사한 찾으고 올게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안 보이겠다 저희 카페에 케이크도 팔거든요 맛있다 이거는 이름이 뭐였지 이제? 초콜릿 솔티 솔티 카라멜 초콜릿 케이크 약간 그런 바이브였어요 근데 제가 이 케이크 진짜 좋아해요 잘 먹겠습니다 짠 이거가 약간 단짠단짠 솔트랑 카라멜 유나랑 유나랑 먹방 했었어 아 진짜? 어 맞아 우리 먹방 했었어 이거 맛있어 맛있습니다 진짜 소울컵 아이스크림은 분명이야 진짜 맛있어 나하고 있더라고 워너비도 한번 붓고 왔어 이렇게 숙연한 분위기였어? 진짜 오랜만에 먹었어 맛있어 있나요? 아직 안 먹었어 근데 이게 좀 섞어야 될 것 같아 그냥 오케이 여러분 언니들 오니까 빨리 오디오 바로 채워주죠 저희 언니들이 이런 역할입니다 나는 치즈케이크 음 음 음 음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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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은 오늘 유아가 흘린 관계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우리 보이를 시청해 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게임을 줬는데 이거 사온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했지만 오늘 약간 이거를 사러가서 우리 예지수는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조금 있지만 다음에 재대결을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에 꼭 소울컵에 오셔서 이거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추천 픽이에요 다음 갑니다 치고 빡 아아 다들 좋은 밤 보내시고 저녁 못 드신 분들은 맛있게 드시고 저녁도 먹고 저희처럼 디저트도 드세요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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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버그 탕